네, 안녕하세요. 플러터로 나만 앱 출시하기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요. 강의의 목표는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 구현 및 상대 관리자 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기능 구현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능 구현을 위한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 후 이 비즈니스 로직을 레이어 간 연결하여 전체적인 기능을 개발 완료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이전 강의 수강 및 실습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 및 규칙을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는 모두 완료했고요. 챕터 7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 구현과 챕터 8 레이아웃 비즈니스 로직 연결을 지금 이번 4강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 비즈니스 로직 구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것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CRUD를 위한 비즈니스 로직 구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 인증을 위한 어센티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가 있는데 아마 챕터 5랑 챕터 6에서는 저희가 구글 및 애플 로그인 구현을 위해서 어센티케이션 서비스를 이미 만들었었죠. 하지만 아직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해당 서비스 클래스와 객체를 구현을 하고 또 DTO를 정의하여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그런 로직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 구현을 위한 비즈니스 로직 구현 및 상체 관리자 프로바이더를 설정해 가지고 각 화면별 프로바이더를 정의하고 기능 구현을 위한 비즈니스 로직을 전체적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CR 유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객체, 그 다음에 DTO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프로바이더에 연결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 구현 파트는 동일하게 GitHub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챕터 7, 피처, 임플리먼트 비즈니스 로직, 서비스 앤 프로바이더 커밋을 클론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구현 코드를 기반으로 라인 단위 설명을 드릴 거고 최종 구현 모습과 변화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챕터 7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화면상으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코드를 좀 더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용 커밋도 아까 말씀드렸던 챕터 7 커밋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브라우스 파일을 통해서 해당 내용 클론하시거나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기능 구현하시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디로 넘어가서 코드 구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구현 챕터를 아이디를 함께해서 소스 코드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로직 구현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면이 변화하는 것은 크게 없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보다는 조금 더 코드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짧게 만들어 주고요. 제일 먼저 볼 부분은 파이어 스토어 서비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아직 구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바로 기능 구현을 위에는 데이터베이스 CRUD 작업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베이스, 즉 파이어베이스 파이어 스토어의 CRUD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클래스인 파이어 스토어 서비스 클래스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클래스는 유저, 보드, 스토리지 컬렉션에 대한 CRUD 동작을 수행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요. 이 또한 이전 강의에 살펴봤던 Authentication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싱글 톤 패턴을 적용하여 인서트를 하나만 생성하고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줄 친 부분이 싱글 톤 패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23번은 파이어 스토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이런 객체를 갖고 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전에 봤었던 유저, 스토리지, 보드 이런 컬렉션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컬렉션의 경우 유저 정보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저 정보를 생성하는 메소드인 크레이트 유저 컬렉션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유저라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유저 데이터를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인 리드 유저 컬렉션은 유저 정보를 읽어 가져온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회원 가입이 아니고 로그인 후에는 저희 서버에 유저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파이어 스토어 DB에 파이어 스토어 DB에 있는 유저 정보를 읽어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소드인 업데이트 유저 컬렉션은 저희가 유저 정보를 수정을 할 때 이 유저 정보 수정하는 거를 DB에 반영하기 위한 메소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보와 그리고 사용자가 작성한 포스트잇이 수정될 때마다 이 업데이트 유저 컬렉션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저가 회원 탈퇴를 할 때 유저 정보를 삭제하는 메소드인 delete user 컬렉션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유저 정보를 생성하는 create user 컬렉션이라는 메소드로 가보면 아까 만들었던 파이어 스토어 객체를 갖고 와서 컬렉션으로 유저 수를 선택한 다음에 도큐먼트로는 유저 아이디를 선택을 해가지고 각각 유저 하나당 도큐먼트 하나가 생성되게 한 다음에 s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유저라는 데이터 모델 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파이어 스토어에다 집어넣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걸 이제 먼저 보자면 애플리케이션 유저 모델은 유저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 모델로 이렇게 UID, 네임, 이메일, 포토 URL이 있어가지고 각각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때 그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유저 이니셜라이즈를 해가지고 이 정보를 초기화하면서 이 객체를 만들고요. 이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아래 to firestor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파이어 스토어에서 사용하는 제이손 형태의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에 있는 from firestore 생성자는 이제 파이어 스토어 유저에서 파이어 스토어의 유저 컬렉션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그 애플리케이션 유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생성자입니다. 이제 이걸 어디다 사용하냐면 유저 정보를 읽어오는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에 이제 유저 정보를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from firestore에서 보면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유저 from firebase 형태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어 스토어 인스턴스에서 컬렉션 유저 선택하고 도큐먼트 유저 아이디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와서 스냅샷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TO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건데요.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고 보내고 그런 통신을 위해 오브젝트를 정의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업데이트 유저 컬렉션도 또한 동일한 구조이지만 여기 업데이트로 메소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삭제 같은 경우도 동일하지만 여기 딜리트로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드 컬렉션입니다. 보드 컬렉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크레이트 뭐 리드 업데이트 그 다음에 딜리트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유저랑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크레이트 보드 컬렉션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 목록에 있는 포스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나의 포스트잇 붙이기죠? 하는 메소드고요. 사용자 데이터와 포스트잇 데이터를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어 보드에다가 유저 아이디라는 이제 도큐먼트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이때도 포스트잇 투 파이어 스토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포스트잇 투 파이어 스토라는 뭐냐면 포스트잇이라는 이제 데이터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포스트잇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뭐 UID, 타이틀, 디스크립션, MBTI, 합의, 터피의 키워드, 에센스 아이디스가 있죠. 그래서 프롬 파이어 스토어 독과 이제 프롬 파이어 스토어 데이터는 이제 이거를 만든 다른 생성자고 저희가 볼 건 이 투 파이어 스토어인데 여기서 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제이손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맵핑해주는 그런 메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좀 이따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포스트잇 목록을 이제 생성하는 메소드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이제 머지를 트루하게 설정을 해줘가지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도 이제 병합될 수 있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잇 목록을 읽어올 때는 아까랑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프롬 파이어 스토어를 통해서 제이손 형태의 데이터를 이렇게 객체 형태로 바꿔오는 걸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이때는 get을 사용을 하죠. 이제 업데이트 포스트잇 목록 업데이트할 때는 이제 독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이 도큐먼트 정보를 먼저 가져온 다음에 이 도큐먼트의 이 스냅샷, 이 데이터가 있는지 이 도큐먼트 유저 아이디에 해당한 도큐먼트 그러니까 이 유저 아이디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정보가 있으면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으면 그때는 이제 포스트잇 데이터 이렇게 to firestore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 업데이트 실패해가지고 에러를 띄우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을 삭제하는 메소드 같은 경우는 동일한 구조지만 여기 딜리트를 사용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다 이렇게 로거랑 true, exception을 해가지고 에러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컬렉션입니다. 스토리지를 생성하는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랑 비슷한 구조인데요. 스토리를 읽어오는 메소드도 있고 업데이트하는 메소드도 있고 삭제하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이것도 동일하게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스트잇을 떼운 거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유저마다 그 유저에 해당하는 포스트잇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토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 스토리지가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스토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빈 객체로 배열 형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만약에 존재하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로그인이나 처음에 현가입을 했을 때 그 유저에 해당하는 스토리지가 없을 때만 이게 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스토리지 읽어오는 메소드 앱을 켤 때마다 실행이 되겠죠. 이 또한 이제 파이어스토 스토리지 DTO라는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전체적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오아서 객체를 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보드에 있는 포스트잇을 보관하면 이제 보관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드에 있는 포스트를 이제 떼어오는 거죠. 떼어올 때 이제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어레이 유니온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어레이에다가 새로운 포스트잇 붙여온 그 어레이를 합쳐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추가가 돼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예전에 봤던 포스트를 삭제하는 거 그래서 이거 X 누르면 삭제되는 거 있죠. 삭제되는 거는 동일한 구조지만 달라진 점은 업데이트에서 어레이 리무브를 해가지고 그 배열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요소만 삭제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를 할 때 전체 스토리지를 삭제하는 메소드 또한 이렇게 존재하고 딜리트를 사용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이어 스토어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부분 같은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레퍼런스를 한 번쯤 읽어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읽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라고 아마 제 코드만 보시더라도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점은 여기 온 에러 통해서 다 예외 처리만 잘 해줬다라는 게 볼 수 있고 아마 이거 강의 쭉 들으시고 나면 좀 이따 제가 바로 DTO를 설명드릴 예정이거든요. DTO 설명 들으시면 그 DTO 부분 함께 보면서 이해가 되실 거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DTO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TO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이어 스토어는 제이손과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제이손으로 갖고 온 데이터 모델 데이터들을 닷에서 쓸 수 있게 객체로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객체를 변환해준 역할이 바로 이 DT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TO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성자를 갖고 있어요. 생성자를 갖고 와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객체가 생성된 역할인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파이어 스토어 유저 DTO를 보겠습니다. 유저 DTO는 애플리케이션 유저와 포스트잇 정보를 갖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유저는 각각 사용자 정보 포스트잇은 사용자의 포스트잇 정보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스토어 유저 DTO 프로 파이어 스토어라는 이제 생성자에서 이제 여기 파이어 스토어 서비스에서 이 스냅샷 스냅샷이라는 그 상태 그 저희가 딱 이 객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그 데이터의 상태를 스냅샷을 따서 갖고 와주면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변환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 데이터가 존재하면 널이 아니면 이 애플리케이션 유저 파이어 프롬 파이어 스토어에 다시 넣어줘가지고 이 데이터를 변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롬 파이어 스토어를 갖고 와가지고 각각의 필드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스트잇도 동일하게 이거 누르게 되면 이 스냅샷을 갖고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각각 이 필드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이선 데이터가 오브젝트 데이터 형태로 변환이 돼서 이 다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오브젝트를 제이선 형태로 바꿔주는 맵핑해 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럼 이제 유저를 봤으니까 포스트를 보시죠. 파이어 스토어 포스트 DTO는 포스팅 목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모델인데요. 약간 여러 포스트잇을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DTO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생성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요.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 보드 컬렉션에서 호출을 해가지고 이 보드에서 포스트잇 리스트 그래서 파이어 스토어 포스트 DTO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저희가 유저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그냥 도큐먼트 스냅샷으로 되어 있었고 하지만 여기 파이어 스토어 포스트 DTO의 스냅샷은 쿼리 스냅샷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컬렉션 보드 이제 get 된 해가지고 갖고 오고요. 유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컬렉션 유저 그 다음에 독 유저 아이디 이런 형태를 갖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이 있었는데 얘는 독을 거치지 않고 도큐먼트 거치지 않고 바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쿼리 스냅샷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는 데이터가 또 리스트 형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차이를 보이는 거고 얘는 도큐먼트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데이터 목록을 갖고 오는 거라 보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도큐먼트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 물론 여기서도 도큐먼트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 단지 이 모든 도큐먼트를 가져오는 것 리스트 형태로 가져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이 객체를 만들어줄 때 이 포스트 이스가 이 도큐먼트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존재하면 각각의 포스트 이스 프롬 파이어 스토어 독이라는 생명자를 통해서 파이어 스토어 독 이제 해당하는 이 포스트 이스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 포스트 이스 객체를 맵핑을 한 다음에 리스트와 해가지고 여기 리스트 포스트 이스에다가 저장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이 데이터 객체를 리턴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지막에는 동일하게 투 파이어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맵핑을 해가지고 제이손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DTO의 마지막 스토리지 DTO를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지는 포스트 이스 보관함의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 모델인데요. 이것 또한 동일하게 포스트 이스 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스냅샷을 쿼리 스냅샷으로 사용을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고요. 이제 이거랑 또 이제 뭔 차이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도큐먼트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도큐먼트에서 갖고 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포스트를 떼와서 그거를 저장을 하면 그거는 각각의 저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큐먼트마다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큐먼트로 갖고 오게 되고 그래서 쿼리 스냅샷은 아니고 그냥 스냅샷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냅샷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거를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또 이 부분은 동일하게 파이어스토어 스토리지 DTO를 생성해줘가지고 이 리스트를 맵핑을 한 다음에 또 리스트로 변환을 해줘가지고 도큐먼트 안에 있는 포스트잇에 대한 리스트를 실제 객체의 포스트잇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맵핑해서 변화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한 나중에 투 파이어스토어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이 인스턴스를 맵핑해가지고 제이선 형태를 변화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TO를 봤으니까 저희가 탑다운 형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더욱 세부적인 데이터 모델을 보겠습니다. 처음은 애플리케이션 유저 모델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모델이라서 그렇고요. 유저 정보를 저장하는 유저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이거 또한 일반적으로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만드는 생성자가 있고 From Firestore를 만들어서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저희가 회원 가입을 처음 했을 때 유저 정보를 이제 파이어스토어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파이어베이스에 올리기 위해서 그 유저 객체를 만들기 위해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회원 가입 시 센 유저 때 사용되죠. 이제 이건 프로바이드는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파이어스토어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유저 정보를 파이어베이스 어센티케이션에서 갖고 올 때 이거는 파이어스토어에서 갖고 올 때 이 생성자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설명했다시피 인스턴스를 맵으로 변환해가지고 제이선 형태를 바꿔주는 거고요. 어플렉케이션 유저를 보셨으니까 그 다음은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데이터도 똑같이 UID, 타이틀, 디스크립션, MBTI, 허비스, 터픽스, 키워드스, 에센스, 아이디스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포스트잇을 처음 작성을 할 때 만들어지는 이 생성자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 인셜라이저들은 여기 저희가 전에 봤던 테스트 데이터죠.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렇게 객체를 따로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파이어스토어에다가 올릴 때 사용을 하고요. 파이어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객체를 만드는 거 이건 데이터를 갖고 와서 객체를 만드는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파이어스토어 독 그리고 또 이게 프롬 파이어스토어 독과 프롬 파이어스토어 데이터가 있는데 이 프롬 파이어스토어 독은 파이어스토어 도큐먼트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포스트잇 인스턴트를 생성할 때 사용을 하고요. 보드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드는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 도큐먼트를 거치지 않고 컬렉션에서 바로 리스트 형태로 여러 도큐먼트를 갖고 오는 쿼리 스냅샷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쿼리 스냅샷을 이용하기 때문에 쿼리 스냅샷은 여러 도큐먼트 스냅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큐먼트 스냅샷에 그 스냅샷을 각각의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롬 파이어스토어 도큐먼트라는 생성자가 따로 정의되어 있고 이렇게 필드로 각각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쿼리 스냅샷을 사용하는 스토리지의 경우에 쿼리 스냅샷을 사용하지 않는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도큐먼트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한 형태의 생성자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투 파이어스토어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턴스를 맵핑 해가지고 제이소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파이어스토어 안에 있는 SNS 아이디스를 봐야겠죠? SNS 아이디스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있고 이것도 그냥 생성자 만들 때 기본 생성자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보드와 스토리지를 갖고 올 때 나뉘는데 쿼리 스냅샷을 이용한 보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냅샷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만들어주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도큐먼트 스냅샷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여기도 투 파이어스토어로 해가지고 인스턴스를 맵핑해 줘가지고 제이손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서비스랑 데이터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구현의 꽃 바로 상태관리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 상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역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필, 보드, 스토리지로 이렇게 세 개의 스크린마다 하나씩 프로바이더를 갖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프로필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필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뭐냐면 프로필 화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바이더인데 이때 프로필은 어떤 데이터가 쓰입니까? 파이어 스토어 데이터가 쓰이겠고 어센티케이션 서비스의 데이터가 쓰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두 개의 객체를 먼저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유저와 나의 포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를 두다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게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메소드는 유저 정보를 초기화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이냐면 애플리케이션이 처음에 로드될 때 유저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센 유저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유저 정보를 주입하고 또 파이어 스토어에도 유저 정보를 설정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유저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얘는 근데 파이어 베이스 어스의 유저예요. 그거를 갖고 와서 객체를 만들어준 다음에 파이어 스토어 서비스 크리에이트 유저 컬렉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파이어 스토어에다 데이터를 업로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드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업로드 했으니까 데이터를 다시 갖고 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메소드를 봤고 그럼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는 노티비 리스너가 뭐냐라고 이제 이해가 이제 좀 의문이 생길 텐데요. 아마 전 강의에서나 다른 강의에서도 아마 보셨다시피 이 노티비 리스너는 데이터가 프로바이더에서 업데이트가 되면 이 업데이트 된 것을 다른 이 프로바이더에 연결된 위젯들에게 알려서 그 위젯들도 다시 로드되게 데이터를 변경해서 로드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로드에만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는 부분에만 여기 노티비 리스너를 선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세트 포스트잇은 파이어스토어의 포스트잇을 설정 그러니까 작성 수정하는 메소드입니다. 포스트잇을 작성을 하면 파이어베이스에다가 이거를 세트해가지고 업로드한다 보시면 돼요. 파이어스토어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포스트잇 객체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거를 유저 데이터와 포스트잇 데이터를 넣어서 업데이트 유저 컬렉션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업로드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노티비 리스너를 호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그아웃과 회원 탈퇴을 위한 메소드 정의가 돼 있어서 프로필에서 이제 제공하는 로그아웃과 회원 탈퇴 기능도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이 유저 데이터와 포스트잇 데이터 이 사용자가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초기화를 해주고 설정하고 수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메소드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드 화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드 프로바이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프로바이더는 이제 포스트잇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파이오스토어 서비스만 사용합니다. 어센티케이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트잇 데이터를 중심으로 작동하지만 이것도 이제 파이오스토어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선 유아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유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니셜라이저 메소드와 동일하게 있는데 이 이니셜라이저 메소드는 앞에 프로필 프로바이더에서 만들어 오는 애플리케이션 유저 객체를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이 프로바이더에 세팅을 해주고 이제 어웨이트 로드를 호출해가지고 보드 정보를 다시 갖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리드 보드 컬렉션을 통해서 전체의 포스트잇 목록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고 이제 노티페이 리스너를 해가지고 위젯까지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리프레쉬 메소드는 보드 정보를 새로 고침하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메소드들은 기능 구현을 위한 메소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포스트잇 보드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기능 그 다음에 포스트잇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떼는 그러니까 포스트잇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포스트잇을 이제 붙이는 포스트잇 어테치 포스트잇 포스트잇 메소드를 먼저 보면 이제 포스트잇을 붙일 포스트잇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크리에이트 보드 컬렉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포스트잇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측에 보이는 내 포스트잇 붙이기를 누르면 이 해당 메소드가 호출이 돼가지고 이 포스트잇을 여기 파이어 스토어 보드 컬렉션에다가 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이 보드 컬렉션에서 이 보드 포스트잇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보드 화면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내 정보에 포스트잇 수정하면서 포스트잇을 수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보드에 있는 포스트잇 정보도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 스크린에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포스트잇 데이터 갖고 오면 업데이트 보드 컬렉션이라는 메소드 호출해가지고 이미 붙어있는 포스트잇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디테치 포스트잇을 통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포스트잇을 떼어 갔을 때 딜리트 보드 컬렉션을 통해 호출해가지고 이 포스트잇을 삭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드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 포스트잇을 붙이고 떼고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전체적인 데이터 기능과 이 포스트잇 목록 기능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바이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프로바이더인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입니다.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는 포스트잇 보관함 화면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바이더인데요. 그 보드 프로바이더와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스토어 서비스라는 이제 서비스 하나만 사용하게 되고 이것도 똑같이 유저와 포스트잇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더 구조는 전체적으로 동일한데 몇 가지 기능과 데이터가 전체 포스트잇 리스트인지 내가 보관한 포스트잇 리스트인지만 달라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셜라이즈를 해가지고 유저를 세팅을 해주고요. 유저를 세팅해준 다음에 하는 것은 인셜라이즈드 스토리지를 통해가지고 포스트잇 보관함에 유저별 포스트잇 보관함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메소를 호출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포스트잇 보관함 정보를 새로 고침하는 메소드와 그리고 포스트잇 보관함 정보를 읽어오는 메소드 로드와 리프레쉬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로드 같은 경우는 리드 스토리지 컬렉션을 통해서 사용자의 사용자가 보관한 포스트잇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가져오고요. 노티피 리스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센 유저는 말그대로 유저 정보를 설정해주는 거고 아까 보드 프로바이더 설명 들었죠. 프로필 프로바이더 초기화한 어플리케이션 유저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프레쉬는 뭐 새로 고침하는 메소드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래에 있는 세 개는 기능 관련된 메소드인데요. 이제 퓨처 보이드 이니셜 라이즈드 스토리지는 포스트잇 보관함에 유저별 포스트잇 보관함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 이 포스트잇 보관함이 이제 처음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이 보관함에 유저별 포스트잇 보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유저별 포스트잇 보관함을 생성해주는 크레이트 스토리지 컬렉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로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가 포스트잇을 떼왔을 때 이 보드에서 뗀 다음에 우리 보관함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넣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크레이트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보관함에 포스트잇을 떼와서 저장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메소드고요. 포스트잇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 애드 스토리지 컬렉션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유저별 포스트잇 보관함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리무브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이렇게 X버튼을 눌러서 삭제하고자 할 때 이 포스트잇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거 구조 또한 굉장히 간단한 프로바이더 구조이고 보드와 구조가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프로바이더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그럼 이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프로바이더를 초기화에 대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더를 등록하는 방법은 이렇게 15번부터 20번 라인까지 멀티 프로바이더라는 걸 통해서 등록을 하는데요. 체인지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를 이제 웨스토로 호출해가지고 각각의 생성한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생성자를 넘겨줌으로써 3개의 프로바이더가 등록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바이더를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작업을 안 해주면 프로바이더를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꼭 해줘야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우트 스크린을 넘어가서 어떻게 프로바이더가 초기화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코드, 이전 코드에서는 그냥 이 스트림 빌더에서 어스 스테이트 체인지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가 있으면 탭 스크린을 넘어가고 없으면 로그인 스크린을 넘어갔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로직이 추가됩니다. 퓨처 빌더라는 게 생겼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프로바이더라는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이 퓨처가 데이터가 있으면 탭 스크린을 넘어갔고 없으면 데이터로 그 로딩 스크린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오기 전에는 로딩 스크린에서 로딩을 쭉 보여주고 있다가 데이터가 갖고 와서 초기화가 되면 이 탭 스크린으로 이동해주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함수에서 뭘 하냐 하면 프로바이더를 초기화해 줍니다. 쉽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프로필 프로바이더를 일단 각각 그리고 보드 프로바이더, 스토라이제 프로바이더 이렇게 호출을 해주고요. 전역적으로 아까 선언했던 그 다음에 프로필 프로바이더의 이니셜라이저 초기화를 해가지고 그 갖고 온 파이어베이스 어셋에서 갖고 온 유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프로필 프로바이더에서는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유저 이니셜라이저를 통해 유저를 초기화를 하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유저 데이터가 생겼죠. 그럼 그 데이터를 각각 보드 프로바이더와 스토라이제 프로바이더로 넘겨줘가지고 그 유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어넣어주면 각각 이렇게 센 유저를 통해서 집어넣어지고요 데이터가 이 센 유저로 집어넣어진 거 다음에 각각의 프로바이더를 초기화하는 작업 예를 들어 보드 프로바이더면 보드 데이터를 갖고 온다는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면 내 스토리지 데이터를 갖고 온다는지 역할을 수행을 해가지고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어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비동기 프로그램이지만 이게 끝날 때까지는 아래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화 작업이 오류 없이 모두 잘 끝나게 되면 트루로 리턴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탭 스크린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애플리케이션 리프레시 해보면 이렇게 로딩 하다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프로바이더가 초기화가 완료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로직 꼭 한번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금 바로 방금 프로바이더를 초기화하는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각각 프로바이더를 호출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이제 각각의 프로바이더를 보시면 포스트잇 보관함 화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니셜라이즈 스토리지를 통해서 크레이트 스토리지 컬렉션을 호출하고요. 그럼 이제 스토리지 컬렉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드 프로바이더에서는 이렇게 로드를 통해서 리드 보드 컬렉션을 갖고 옵니다. 또 프로필 프로바이더에서는 이니셜라이즈 센 유저를 통해서 유저 데이터를 이제 파이어스토어에다 업로드하게 되고요. 그러면 딱 우리가 이렇게 리프레시 해서 앱을 실행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파이어스토어에 각각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파이어스토어를 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각각 보시면 보드 컬렉션, 스토리지 컬렉션, 유저 컬렉션이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스토리지 컬렉션은 이렇게 내 UID에 해당하는 도큐먼트가 만들어졌고 또 유저 컬렉션에도 내 UID에 해당하는 도큐먼트가 만들어져서 내 정보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파이어스토어와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이 애플리케이션의 파이어스토어 서비스나 프로바이더가 잘 구성이 됐는지 또 이 컬렉션을 잘 구성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챕터 7의 마지막인 포스트 스크린에 컨트롤러를 붙이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 세 포스트 작성을 통해서 텍스트 에디티나 텍스트 에리어 필드 같은 걸 만들어줬으면 이 데이터를 컨트롤러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가 각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각각 붙여주는 작업을 지금 수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각 타이틀은 타이틀 컨트롤러 디스크립션은 디스크립션 컨트롤러 하비는 하비스 컨트롤러 토픽스는 토픽스 컨트롤러 그 다음에 각각 아이디에 대한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니트 스테이트가 필요해요. 스크린 시작 시 초기화해주는 역할인데요. 이 이니트 스테이트에서 뭘 하냐면요. 이 각각 컨트롤러를 초기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빈골로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있는 걸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 포스를 작성을 할 때 이미 작성된 포스가 있었다면 그 이미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요. 그래야지만 수정할 수 있겠죠. 만약 없다면 그냥 여기 빈 값으로 초기화를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위젯스 바인딩은 스크린이 그려진 후에 스크린 값을 적용, 컨트롤러에 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스포지는 뭐냐면 스크린 종료 시에 이 컨트롤러를 각각 초기화하기 위한 그런 코드인데요. 여기 아래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러를 각각 디스포지 해줘가지고 이 스크린을 나갔을 때에는 데이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위젯 때 전에 이제 커뮤니스에서 보다보면 여기가 다 널로 처리되어 있는데 지금은 각각의 알맞는 컨트롤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포스트 MBTI 셀렉션 셀렉트 카드도 온 셀렉트 MBTI 메소드를 붙여놔가지고 MBTI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밸류가 업데이트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챕터 7 비즈니스 로직 구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챕터 8에서는 이 비즈니스 로직과 레이아웃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챕터 8 레이아웃 비즈니스 로직 연결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직 하지 않은 것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까지 로그인 구현 그 다음에 레이아웃 구현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구현을 했는데 이제 이 레이아웃과 비즈니스 로직을 연결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그래야지 애플리케이션 UI 레이아웃 단에서 하는 동작을 비즈니스 로직에서 그 동작에 대한 실제 작업을 수행해가지고 DB랑 통신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현된 비즈니스 로직을 레이아웃과 연결할 기능 구현을 하고 본론적으로 레이아웃 프로바이더 서비스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그 GitHub를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챕터 8 피처 커넥트 비즈니스 로직 앤 레이아웃 커밋을 클론하시거나 복사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 구현 코드를 기반으로 코드 라인다인 설명을 진행할 거고 최종 구현 모습과 변화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좀 알아볼 텐데요.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 코드를 동작시키려고 해도 동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는 레이아웃과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구현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 동작을 테스트해보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강 참고해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공되는 프로젝트 시스 코드 기토브에 올라간 코드는 이제 보안상 파이어베이스 관련 키가 모두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그거를 클론하셔가지고 바로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강 참고하셔가지고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설정해주셔서 본인만의 키를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 전역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당 강의 앞부분 참고하여 앱.다트에 프로바이더를 멀티 프로바이더 사용하여 전역 설정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프로바이더 전역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프로바이더를 호출할 수 없어가지고 동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챕터 8 피처 커넥트 비즈니스 로직 앤드 레이아웃 부분 해가지고 해당 커밋 기반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DE로 이런 걸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부터 레이아웃과 비즈니스 로직 간의 연결 시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커넥티드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의 정보가 프로필 스크린에 뜨게 되고 그리고 나의 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다 데이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포스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포스트 제목은 간단하게 일단 테스트니까 간단하게만 작성해보겠습니다. 작성하시고 MBTI를 저는 INDJ니까 INDJ 선택을 하고 저의 취미는 책 읽기 그 다음에 러닝 그 다음에 음 뮤직 풋볼 그 다음에 관심사 같은 경우는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니까 컴퓨터 그 다음에 제가 또 뮤직도 좋아하거든요 뮤직 말고 어... 스윙 스윙 그 다음에 또 뭐 하실까요 제가 IT 좋아하네요. IT 쓰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S 아이디를 저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0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작성을 한 다음에 포스트 전환기를 누르게 되면 전환이 되고 이렇게 나의 포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의 포스트 정보가 파이어베이스에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내 포스트잇을 작성을 해가지고 전환을 하면 실제로 파이어베이스 상에 내 포스트잇에 대한 어... 타이틀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파이어베이스 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메일 그리고 이름 포트 URL UID 디스크립션 합의 뭐 MBTI 다 올라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해봤으면 바로 포스트잇 스크린과 프로필 스크린의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필 스크린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프로필 스크린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 프로필과 포스트잇을 열람하고 포스트잇을 수정하는 화면이고 프로필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프로필 프로바이더와 이 프로필 스크린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 동일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여기 컨슈머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컨슈머는 이제 뭐냐면 프로바이더라는 의미가 공급자고 컨슈머라는 의미가 소비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가 공급한 데이터를 이 컨슈머에서 사용, 소비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이 프로필 프로바이더의 유저와 포스트잇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필 프로바이더의 유저와 포스트잇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이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프로필 프로바이더에 가면 이렇게 유저 정보와 포스트잇 정보가 있고 이걸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슈머로 프로필 프로바이더를 지정을 하고 이 프로필 프로바이더를 객체를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저와 포스트잇 대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 인포 카드 이 부분 있죠. 나의 정보, 나의 프로필을 보여주는 화면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 카드에는 이렇게 포스트잇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포스트잇이 포스트잇 정보가 널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만 이 포스트잇을 띄워주고요. 만약 포스트잇이 널이라면 처음에 보셨다시피 아직 작성된 포스트잇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와 버튼이 나오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즈니스 로직 변경 전과 코드를 비교해보면 달라진 점은 이 프로필 인포 카드와 포스트잇 카드 부분에 데이터가 더미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이 프로바이더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연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어떤 부분이 변경했는지를 좀 강조해 드렸는데요. 실제 기터브를 통해가지고 Git을 통해서 변경된 점을 보면 저는 이렇게 그냥 컬럼을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추력을 했지만 지금은 컬럼이 전에 컨슈머가 들어가가지고 이 컨슈머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갖고 온 변수들을 각각의 이렇게 대입을 해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진다 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커밋 전후를 좀 비교해지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스트를 작성하는 포스트잇을 작성을 하는 포스트 스크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스크린은 저희가 전에 비즈니스 로제을 구현할 때 이미 이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나 셀렉티드 MBTI를 통해서 그 에디터 약간 작성을 할 때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작성된 데이터를 프로바이더로 옮겨주고 프로바이더에서 서비스 데이터로 호출을 서비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나의 포스트잇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상에다가 업무로드하는 그런 메소드를 호출하는 작업을 여기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점은 기본적으로 바디 쪽은 동일하지만 메소드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이니트 필드나 디스포스 필드는 동일하지만 좀 달라진 점이 여기 온프레스 세이브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온프레스 세이브가 포스트잇 정보를 저장하는 메소드고요. 스크린과 프로바이더를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디베저장합니다. 이때 프로바이더를 호출을 하는데 저희가 컨텍스트 리드를 사용했어요. 이 리드를 사용한 이유는 이거를 이제 컨텍스트는 이제 리드랑 왓츠가 있거든요. 리드는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소드를 갖고 오거나 그 당시에 데이터를 갖고 올 땐 리드를 쓰고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싶다면 왓츠를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가지고 이 나의 포스트를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들을 이 프로바이더에 넘겨줌으로써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컨트롤러들에 있는 데이터가 엠피티가 아닌지 확인을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셋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프로필 프로바이더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서비스에 있는 업데이트 유저 컬렉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업로드하시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데이터 검증을 하고 셋포스트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이 셋포스트 메소드가 서비스에 있는 메소드를 또 호출해가지고 파이브웨이스에 업로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완료가 되면 보드 프로 보드에 만약에 이 업데이트 이 보드에 이 포스트잇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업데이트된 정보도 보드에서 업데이트를 동시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여기서 SNS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SNS 아이디를 하나 이상 입력해달라는 이런 쇼 스냅바를 통해서 스냅바도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스냅바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프레스 세이브를 누르면 여기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컨트롤에서 갖고 와가지고 프로바이더의 셋포스트인 메소드를 통해서 프로바이더에서 저장을 하고 프로바이더에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바이더에서 업데이트 유저 컬렉션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딥에 업로드한다. 이런 구조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it을 통해 수정 내역을 보면 포스트 스크린에서는 온프레스드 세이브 메소드만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프로바이더와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포스트 스크린에서 변경점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드 스크린과 스토리지 스크린의 레이아웃과 비즈니스 로직을 연결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 먼저 보드 스크린과 스토리지 스크린의 동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정보에 이렇게 나의 포스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의 포스트를 여기 데이터베이스 상에 추가해가지고 이 포스트이 보드에다가 붙이고 싶으면 여기 내 포스트잇 붙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내 포스트잇이 이렇게 올라가고 스낵바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잇을 새로고침하고 싶으면 이렇게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럼 내부적으로 새로고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잇을 떼하고 싶을 때 일단은 포스트잇이 제 거밖에 붙어있지 않아가지고 제 거를 떼가도록 할 텐데 만약에 실제 기능상에서는 남의 거를 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제 거를 한번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포스트잇 떼어 가시겠습니까? 하면 내를 누르면 포스트잇 보드에 포스트잇 사라지게 되고 보관함에 아까 떼온 포스트잇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삭제하게 되면 이렇게 포스트잇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능을 이제 다시 확인하기에 앞서서 전체형의 코드를 다시 확인하기에 앞서서 포스트잇 다시 붙여보고 이걸 다시 떼가고 다시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드와 보관함에 둘 다 이 헬로, 헬로 마이네미스 영범이라는 포스트잇이 있어야 되는데요. 파이어베이스로 이동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잘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파이어베이스로 왔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 아까 보셨다시피 유저에는 제 정보랑 제 포스트잇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드를 보겠습니다. 보드에 저의 UID와 동일한 문서가 새로 추가되었고 이 문서에 헬로 마이네미스 영범이라는 설명을 가진 포스트잇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포스트잇 붙이기를 통해서 보드에 붙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미 한번 제 포스트잇을 떼와서 제 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스토리지를 보면 제 UID에 대한 이런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고 이 포스트잇라는 배월 안에 아까 제가 떼온 헬로 마이네미스 영범이라는 포스트잇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와 스토리지 스크린에서 버튼을 누름을 통해 이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현재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이제 코드로 넘어와서 그러한 비즈니스 로직과 레이아웃 연결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드 스크린의 코드 변경점을 보겠습니다. 보드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내 포스트를 붙이고 상대방의 포스트잇을 열람하고 때우는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드는 유사하지만 여기서 또 동일하게 컨슈머라는 위즈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프로필 스크린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이 컨슈머는 프로바이더에서 공급한 데이터를 소비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보드에서는 포스트잇 목록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 보드 프로바이더의 포스트잇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잇가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면 리스트 뷰를 통해서 이 포스트잇 카드를 넣어가지고 각각 포스트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어줌으로써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이 온템 메소드를 지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데이터가 여기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실제 보드 프로바이더의 포스트잇에 각각 포스트잇을 해당 컨슈머 코드를 통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 컨슈머 부분부터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이 온템 포스트잇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자면 포스트잇을 떼우는 메소드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전에 레이아웃을 구현했지만 여기서 유심히 받은 게 바로 이 디테치 포스트잇 부분입니다. 이 디테치 포스트잇을 보시면 이전과 달리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포스트잇을 떼우고 보관함을 저장하는 메소드로 스크린과 프로바이더를 연결하여 보드에서는 데이터를 삭제 스토리지에서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이 포스트잇을 클릭을 하면 온템 포스트잇이 호출이 되고 여기서 네를 선택을 하면 디테치 포스트잇이 클릭이 돼가지고 각각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와 보드 프로바이더를 그 보드 프로바이더를 컨텍스트 리드로 갖고 온 다음에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해 줌으로써 프로바이더에 있는 크레이트 포스트잇과 디테치 포스트잇을 호출해가지고 스토리지에서는 해당 포스트잇을 스토리지에 새로 만들고 보드 프로바이더에서는 얘를 빼와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얘는 파이어베이스 스토어에서 업데이트, 애드, 스토리지 컬렉션을 호출해가지고 포스트잇을 추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디테치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딜리트 보드 컬렉션을 호출해가지고 포스트잇을 삭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다시피 내를 누르면 이 보관함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 이 온프레스 액션과 온탭FAB라는 메소드가 새롭게 내용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온탭FAB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온탭FAB는 여기 내 포스트잇을 붙이기 클릭하시면 호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포스트잇 정보를 보드에 저장하는 메소드고 스크린과 프로바이더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디비에 저장합니다. 동일하게 각각 프로바이더를 불러와가지고 메소드 호출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이 포스트잇, 자신의 포스트잇이 존재하면 프로필 프로바이더 포스트잇 존재하면 Attach 포스트잇을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 Create Board Collection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포스트잇을 실제 붙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성공하면 스냅바를 호출해가지고 여기 메시지를 호출하고요. 만약에 포스트잇이 없다 그러면 먼저 내 포스트잇 작성해달라는 메시지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프레스드 액션에서는 여기 새로 고친 버튼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보드 프로바이더에서 갖고 온 다음에 이 리프레쉬 메소드로 호출을 해가지고 단순히 보드 프로바이더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it을 통해 보드 스크린의 실제 코드가 얼마나 수정되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보드 스크린이 좀 많이 수정된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핵심인 부분은 전에는 그냥 이 리스트 뷰로 테스트 데이터를 포스트잇 테스트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출력을 했다면 지금은 이 컨슈머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리스트 뷰로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온 프레스 액션이라는 메소드가 내부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 또 온 탭 FAB라는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고 또 디텍스 포스트잇이 연결돼가지고 디텍스 포스트잇 메소드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커밋을 보므로서 수정 내역을 보시면 어떻게 비즈니스 로직과 레이아웃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스크린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로직과 레이아웃이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보드 스크린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제 스토리지 스크린의 동작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떼온 포스트잇을 저장하고 네트워킹을 위한 SNS 아이디를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때도 기본적인 건 동일하지만 달라진 점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컨슈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프로바이더가 공급한 데이터를 소비해가지고 이 포스트잇을 갖고 온 다음에 이 데이터를 리스트뷰를 통해 출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하게 이 포스트잇 카드에도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주입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 온프레스드 리무브나 온프레스드 액션 같은 메소드들이 실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슈머는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의 포스트잇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의 포스트잇 데이터가 변경되며 화면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슈머 구조는 프로필과 보드, 스토리지가 거의 다 유사하게 이 컨슈머를 통해서 짜여진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널 체크를 해가지고 널이면 출력 안 하고요. 널이 아닐 때 시제 데이터가 있을 때만 보여주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온프레스드 리무브를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코드는 동일하지만 여기 텍스트 버튼에 리무브 포스트잇에 대한 메소드가 연결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리무브 포스트잇은 포스트잇을 삭제하는 메소드로 스크린과 프로바이더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딥에서 실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를 컨텍스트 리드로 갖고 오고요. 여기서 리무브 포스트잇을 호출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서브 스토리지 컬렉션을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에서 리무브를 하면 요거를 서비스에서 실제 삭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프로바이더, 서비스 가까이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X 누르면 동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점은 여기 온프레스 액션 버튼입니다. 이것도 보드 스크린과 완전 동일한데요. 하지만 다른 다른 점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연결돼가지고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에서 이제 프로바이더 갖고 와가지고 리프레쉬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보관한 포스트잇을 리프레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지 부분은 보드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달라진 점이 여러 번 있긴 하지만 달라진 점은 제가 레이아웃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온탭 없고 쇼에 SNS 아이디 트루로 되어 있고 그래서 Git을 통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도 거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보드랑 거의 동일합니다. 리스트 뷰로 출력하던 것을 컨슈머로 감싸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스 액션이 구현되어 있고 리무브 포스트잇이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레이아웃과 프로바이더를 연결함을 통해서 레이아웃이 어떤 특정한 버튼이나 그런 걸 누름을 통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프로바이더의 메소드가 호출이 돼가지고 서비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이 일어난다. 데이터베이스의 CRD 작업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업데이트 되면 그거를 읽어와서 그 서비스의 메소드를 통해서 읽어와서 프로바이더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 컨슈머 위젯 때문에 실제 그 변경한 데이터를 추적을 해가지고 UI도 업데이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드 스크린, 스토리지 스크린, 그리고 프로파일 스크린을 통해서 이 각각의 레이아웃들이 어떻게 프로바이더와 연결을 해가지고 서비스의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작업을 수행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한 개발은 거의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강의 내용이고 이제 다음부터는 설정이나 어떻게 개발한 것을 출시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강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